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동충하초, 동충하초 좋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동충하초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동충하초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해보면 억수로 좋다고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가 좋기는 좋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충하초가 굉장히 비싸요. 1kg의 가격 좀 합니다.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충하초 가격, 1kg 가격 이렇게 쳐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두 번째 문제가 동충하초는 사람 몸에 좋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첫째는 너무 비싸다. 두 번째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충하초 차를 만들든지 동충하초를 끼리까지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차라리 맹물이 낫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가 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는 사람 몸에 좋은 거는 우짜든 먹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막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기초 양념이죠. 바로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거는 음식을 할 때 어디든 다 넣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차관을 해가지고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입니다. 자 일단은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은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고 이거는 만들은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색깔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인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아직 좀 색깔이 약간 약간 진한 그런 붉은색이죠. 진한 붉은색입니다. 자 근데 한 한 달 정도 되고 나면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바뀝니다. 진한 커피 색깔처럼 핑크빛, 진한 핑크빛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요거 요거보다는 요게 한 달 정도 된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석 달 넉 달 이렇게 오래될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혹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솥밥. 우리 앞에 식당 가면 돌솥밥 파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돌솥밥에 아줌마 고추장 빼고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돌솥비빔밥에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고추장 빼고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고추장을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숟가락으로 한옥금 포옥 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 먹는데 고추장을 좀 많이 넣어도 뭐 맵거나 짜다는 이는 맛이 없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먹게 되면 일단은 입안에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침이 싹 고입니다. 침이 싹 고이고 입맛이 싹 돌아오죠. 두 번째 특징은 고추장을 좀 많이 먹고 나면 속이 약간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고추장 이런 걸 먹고 나면 속이 약간 좀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이거는 고추장을 푹 떠가지고 한 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비비고 조금 이렇게 많이 먹더라도 속이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편안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솥밥으로 갈 때 이 고추장을 꼭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고추장 이거 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요즘 이제 다들 살기가 어렵죠. 코로나 때문도 있습니다만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보통 경제 기반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많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위축됩니다. 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봐도 한직 건너 그냥 임대, 임대, 임대 저희들 회사 근처에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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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온데 임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제 힘들고 뭔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됐죠.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더라도 뭔가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뭘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이 밥심으로 힘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이제 지배생께서 이제 월급도 잘 갖다 주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셨을지 몰라도 이제는 모든 게 불안정하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안정된 게 없습니다. 안절부절해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이 탁 치고 난 뒤에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당황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탁 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준비를 하고 살살 그걸 해보면 우리가 면역주사 맞듯이 지금 요즘 백신이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게 이렇게 원래 그 균 그 균을 한 반쯤 이렇게 막 힘을 빼놓고 그리고 맞아가지고 내 몸에 면역력을 기르는 그런 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어려운 일이 탁 쳐버리고 나면 그때는 당황하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수록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런 반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밥심을 기르고 이 힘을 길러야 되죠. 이제 그런 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고추장을 만드는 건데 이제 저희들 약선식이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발효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근처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주일에 한 번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모임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 발효 음식들을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또 저희들 그 회사 또 샵에서도 이제 간혹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럽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 좀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을 저희들이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국장 같은 것도 집에서 이거 만들어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제 힘들지는 않은데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발효 종작균을 가지고 이제 청국장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바로 발효 종작균입니다. 유원퍼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작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균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뭐 굳이 균이 없어도 얼마든지 뭐 발효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혀 이제 뭐 균 안 넣어도 청국장도 잘 되고 짱아치도 잘 되고 뭐 김치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지금은 공예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뭐 유기농으로 하면 뭐 그 자체에 이제 뭐 배추 같으면 유기농 배추 같으면 이제 그 자체에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콩이고 뭐 이런 것도 전부 유기농 같으면 그 자체에 이제 모든 생명체 모든 식물 모든 동물에는 자체 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균들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면 발효가 잘 되는 거고 그 균들이 빌빌거리고 뭐 어리벙벙하면 발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약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료 쓰고 그러면 모양은 좋죠. 이제 모양은 뭐 무고 뭐 배추고 모양은 좋은데 거기에는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발효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청국장 만들다가 실패했다. 뭐 만들다가 실패했다. 뭐 식초 만들다가 실패했다. 그 식재료 자체에 건강한 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균이 많을 때야 이제 상관이 없지만 이제 건강한 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비싸지만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균을 이제 발효 종작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험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효살입니다. 발효살. 발효살인데 어? 발효. 밥을 어떻게 발효를 하느냐? 이러는데 밥, 쌀 발효됩니다. 그리고 발효밥을 여러분들이 밥을 발효를 해서 먹으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밥이 때깔이 좋아요. 되게 좀 번질번질번질합니다. 이게 쌀이 번질번질하고 두 번째, 발효밥을 먹고 나면 아침밥 먹고 정신 먹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세 번째, 발효밥을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똥이 잘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효밥은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발효살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도 번거롭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 번거롭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 기술 지원을 한 거죠. 이게 밥을 할 때 5인 가족에 이거 한 푼만 딱 넣으면 돼요. 밥할 때 쌀 다 씻고 이거 한 푼만 딱 넣어버리면 넣고 밥을 하게 되면 발효밥이 됩니다. 뭐든 지금은 편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발효밥을 하기 위해서 쌀에다가 균을 넣고 언제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어느 세월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다가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건 시제품으로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가고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균 가지고 유원프레스라는 균 가지고 이 파우더, 발효밥을 만드는 파우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고추장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추장을, 발효 고추장을 만들려고 하면 고추장 재료 하나하나를 또 발효를 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여러분들이 번거로워서 못해요. 왜?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래서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만들 때 이거죠. 이게 동충하초를 발효시킨 파우더입니다. 물론 이걸 만들 때 유원플러스균, 이 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추장 만들 때 넣는 거예요. 이게 3kg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 3kg 정도를 할 때 이거 100g짜리 이거 한 통만 넣으면 돼요. 이거 한 통만 넣으면 3kg짜리 고추장이 전부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을 만들면 아까 장점이 이것도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좋아져요. 맛이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맛이 깊고. 그러니까 고추장이 원래 매워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매운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감칠 나져요. 이상하게. 매운 맛이 좀 줄어들면서 감칠맛이 싹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그냥 드시지 말고 한 달 정도 발효를 시키고 난 뒤에 그 뒤에 드시라고 저희들이 많이 권하거든요.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동충하초가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제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좋다, 어쩌다 이런 거는 제가 말하기 싫습니다. 괜히 그러기 싫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동충하초 효능, 동충하초 좋은 점 찾아보십시오. 억수로 좋다는 게 한긋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충하초 가격 보통 1kg에 한 30만 원 정도 좀 좋은 건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이것도 여기 한 게 12만 원짜리예요. 여기 한 게 12만 원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동충하초 1kg 30만 원짜리를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한 40개인가 정도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 게 저희들이 8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8만 원에. 8만 원 같으면 굉장히 싼 겁니다. 왜? 이 동충하초 30만 원짜리, 1kg 30만 원짜리를 12만 원짜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쌀도 발효도 되고 아까 콩도 발효도 되고 청국장에 먹고 다 한 대 했죠.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유원플러스균 가지고 콩에 사용하면 청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청국장을 말르면 말라가지고 또 분쇄를 하면 청국장 분말이 되는 거죠. 청국장 분말을 만들어서 오렌지 주스나 이런 주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또 억수로 좋아요. 똥도 잘 넣으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도 만들 수 있다 했죠. 꼭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뿐만 아니고 생강 발효 고추장도 만들어도 되고 아로니아 발효 고추장도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청이라든지 굉장히 청량합니다.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레시피가 다 있어요. 이 책 뒤에 보면 한 레시피가 각각 한 40개 정도 한 권에 40개니까 두 개면 80개 정도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오고 났는데 한 1년 동안 교육을 거의 못했죠. 거의 못한 게 아니고 아예 못했습니다. 아예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게 균발효예요. 균. 발효종자균. 유원플러스균이라는 발효종자균 가지고 발효를 하다 보니까 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미생물의 특징. 이 애들이 어떤 온도를 좋아한다. 이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또 이 애들은 뭘 발효를 잘한다. 나는 콩을 발효 잘해. 나는 생강을 발효 잘해. 나는 아로니아를 발효 잘해. 나는 또 뭘 잘해. 이런 식으로 이 나름대로 이 안에 유원플러스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애들이 특히 잘하는 특징들. 또 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는 거. 이 애들이 좋아하는 당도. 이 애들이 좋아하는 온도. 이 애들이 좋아하는 습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내내 이제 그거를 교육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일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 때문에 앞에 서론이 쫙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애들 돌보고 남편 뒷바래자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편하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께서 직장 그게 언제까지 그게 될까요? 지금 직장도 불안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할까? 뭔가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막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 할지 말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시작할 때 어떤 게 제일 작은 것부터 쪼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부터. 그러면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마음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우위를 꼬시든지 올케를 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동네 친구를 꼬시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을 꼬시든지 대학교 동창을 꼬시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두세 명을 꼬시세요. 두세 명을 꼬여서 여러분 집에 와서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 이걸 만들어봅니다.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저희들이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가르쳐드릴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고추장 여러분들이 고추장 만드는데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이거 넣으면 돼요.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넣는 방법도 황새랑 박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잘 몰라가지고 고추장 3kg에 이거 한 통 동충하초 파우더 이거 한 개를 넣으면 된대요. 그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식힌 물 200ml에 조청 150g을 넣고 소금 5g을 섞어서 고추장에 넣고 버부려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듣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의 올케 친구들 꼬셔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효명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추장 재료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다 가르쳐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버부리면 됩니다. 버부리면 이제 그리고 이런 통 같은 거는 인터넷에 찾으면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요즘은 이쁜 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 자 제가 여기 지나갈뻔했네요. 자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 이것보다 훨씬 작은 걸 쓰면 돼요. 이쁜 게 되게 많습니다. 쪼맨한 거 있거든요. 쪼맨한 걸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면 한 50개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만들어가지고 팔아라 그게 아니고 안 팔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드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일했던 친구나 신우 요렇게 해도 한 통씩 다 가가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연들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요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알바죠. 알바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했니. 맛보고 좀 평가해줘. 니 같으면 돈 주고 사 먹겠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쭉 한 50명한테 주보는 거예요. 주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 반응이 좋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효 동충아초 발효 고추장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른 고추장 못 먹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그 말을 처음에 하게 되고 두 번째 이거 다음에 내가 살려 그러면 얼마 정도 재료비를 줘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가격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재료비 좀 달라 이래가지고 재료비를 조금 높게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충아초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또 뭐 이런 파우더 동충아초 발효 파우더도 비싸고 그러니까 약간 높이 해도 사람들이 크게 거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효 고추장 특히 동충아초 발효 고추장 아니면 동충아초 청국장 발효 청국장 이런 데 맛들인 사람은요. 다른 거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고 나면 일단은 속이 편안하고 맛있고 든든하고 뭐 이러니까 다른 거 잘 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비를 조금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한 5, 6개월 딱 하다 보면 대충 흐름이 나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 이러면 이제 아까 그 3명, 4명 이제 마음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투자를 적게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아주 조그마한 가게. 뭐 한 목 좋은데 권리금 주고 이렇게 절대 들어가지 말고 정말 작은데 저 뒤쪽에 가도 상관없어요. 2층에 가도 상관없어요. 3층 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뭐 더 높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르마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한 이거 만드는 주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에 또 진열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절대 새 거 사지 마십시오. 새 거 사지 말고 중고를 요즘 중고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식품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스테인이거든요. 깨끗하게 닦으면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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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쓸데없이 조명하고 조명을 여기 여기 하고 맛있게 보이려고 조명을 잘한다. 맛이 있어야지 삐스러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보이는 거 하고 맛있는 걸 만드는 거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고로 해가지고 큰 시설 절대 하지 말고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가게 하면 그 뭐냐. 즉석 판매 제조 신고를 하면 되죠. 이제 이 식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식품 제조.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그런데 식품 제조는 우리가 이제 큰 식품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큰 식품 회사는 이제 식품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6개월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검사 맡아야 되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힘들고. 그런데 즉석 판매 제조.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이 가게에서 파는 거. 그거는 저기 법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판다고. 요즘은 택배가 잘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달 서비스 있는 것도 워낙 잘 돼 있고 하니까 또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들이 쇼핑몰 만들어서 팔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쇼핑몰을 파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식품 회사 같으면 식품 제조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즉석 판매 제조업만 해도 그거는 저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그냥 그건 24시간 안에 접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위생 상태를 봐요.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돼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까다롭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살 떼돈 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반차값 정도 번다. 우리의 학원비 정도 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 명, 네 명이 뭉쳐서 조금씩 해보다 보면 혹시나 지배 선생님께서 회사가 어떻게 좀 그래 대해서는 안 되지만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또 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내 마음도 좀 든든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크게 불안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거 발효고추장 만드는데 이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한 게 8만 원일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 사람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해서 내 주변에 친척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보겠다 그러면 두 개 하면 16만 원 되잖아요. 두 개 하면 16만 원인데 두 개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개 더 끼아드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마트에서 투 플러스 원입니다. 투 플러스 원. 그래서 두 개를 사시면 한 개를 더 드리라고 그렇게 재료를 하겠습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물론 드셔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주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공짜입니다. 공짜로 쫙 한번 주보면 반응 팍 옵니다.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열이인데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죠. 그래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요. 제가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세익 이거는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게 제 장우명입니다. 제 구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